오늘 하늘빛이 흐린 가운데 현재에도 비가 오락가락 내리는 곳들이 있는데요. 내일도 외출하실 때 작은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내륙에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약은 5에서 40mm인데요. 벼락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릴 수 있겠습니다. 대기 중에 수증기가 가득한 상태에서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해 안개가 끼게 되는데요. 내일 아침에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짧아지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특히 주변보다 수증기가 많은 해안가나 강, 호수 주변에는 더욱 짙게 낄 수 있으니까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습해 꿉꿉하겠고 33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대구와 제주, 영남에는 폭염경보로 강화됐는데요. 낮 동안 대구 35도까지 치솟겠고요. 서울도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밤사이 하늘을 뒤덮은 구름으로 기온이 떨어지지 못하면서 열대야도 나타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폭염특보가 다시 확대됐습니다. 도서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한낮기온 보성 31도, 여수 30도 예상되고요. 광주를 비롯해 대체로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전 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겠고 남해서부 해상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 예상되니까요. 해상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과 금요일에 소나기가 토요일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앞으로 밤낮 없는 무더위 잘 제비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